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에 한동훈 장관의 비대비 문장 등판이 임박한 가운데 차이야당에서는 검찰 정권의 연장선으로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 여당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중공선을 퍼붓고 인하대용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비대비 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윤석열 아바타인지 김건희 아바타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방탄의 열심인데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오만함과 독선이 깊게 배어있는 태도입니다. 라고 하는 등 야당 지도부의 강도 높은 비난이 따르고 있어요. 정치판 본격 등판에 앞선 기선잡기라지만 공세가 쏟아지는 걸 보니 야당도 그만큼 바짝 긴장하고 있나 봅니다. 정치판 본격 등장은